코르넬리우스 얀센 코르넬리우스 얀센은 네덜란드의 가톨릭 신학자이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루벵대학에서 수학하고 파리로 이주하여 신학을 연구했으며 대학 개혁시대의 가톨릭 비판에 뜻을 두었다. 후에 루벵대학 교수가 되어 거작 아우구스티누스를 저술했고 신이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하여 가톨릭 교회 내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얀센이즘은 그의 사상으로부터 유래했다. 1640년 출판된 코르넬리우스 얀센의 아우구스티누스 위표지 1640 그가 흑사병에 걸려 죽은 후 1641년 초 아우구스티누스 가 파리대학 신학부의 쓰인을 받아 출판되자 파리에서 예수에는 그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1641년 6월 20일 리슐리우의 추기경의 측근으로 구성된 소르보네 의원회는 아우구스티누스 가 매우 해로운 저작임을 선언했다. 1642년 3월 교황청은 예수의 압력에 못 이겨 아우구스티누스를 금서로 단정하는 대칙서인 인네미넨티를 공포하게 된다. 1642년 5월 20일 리슐리우스 얀센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이 대칙서에서이다. 1642년 5월 20일 리슐리우스 하지만 대칙서가 아우구스티누스를 금서로 단재한 이유는 단지 은총론에 대한 항구령을 어겼기 때문임을 지적했을 뿐 아우구스티누스 이 내용이나 은총론에 대해 침묵했다. 1642년 5월 20일 리슐리우스 이 때문에 양측의 불만과 갈등을 부채질하게 되었다. 1642년 5월 20일 리슐리우스 얀센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에 의해 이단으로 공격받은 후에도 생실항의 수도원장인 드 오라는 포르루아얄 수녀원에서 수녀들에게 얀센의 교리를 가르쳤다. 포르루아얄 수녀원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교황의 결정을 받아낸 뒤 그것을 강요하려고 한 예수에에 대항하는 저항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때부터 예수에의 제스위트들과 스스로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라고 부른 무시웨드 생실항 위 제자인 앙투안 아르노사이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디베르지에 아르노 파스칼 등이 얀센의 주장에 동조하였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예수에의 교의와 도덕에 관한 비판을 하였다. 이 때문에 예수에로부터 공격을 받고 2단으로 지목되는 등 순환을 받았는데 블레즈 파스칼은 이 앙세니즘을 주장한 아르노를 옹호하고 예수에를 비판하기 위해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소르본르대학교의 신학부는 아르노를 2단으로 정제했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